뼈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타이밍을 제대로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전주선수 2부째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승판과 끝까지 노를 맞추어 들어갔습니다. 좀 서너 차례 그런 광경이 있습니다. 노진혁 바로 암성 타석의 적시타를 추격의 적시타를 내려내었던 노진혁 광경기가 상당히 박진감 있게 흥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정차에게 바로 개막전이다 보니까 어느 한쪽으로 좀 한쪽으로 추가 기울리지 않고 평평하게 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주선수 2부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개막전을 거치러 오신 분, 기구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정말 재미있는 야구 경기를 보여주셨습니다. 변화고우가 높았습니다. 후보러스 스트라이크 전주선수 2부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주선수 2부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주선수 2부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주선수 3부에는 선출 선수가 같이 오지 못하게 해 놓고, 롯데가 지금 최대초 공격에 들어와 왔는데, 상대 필승준인 고혜중 선수가 지금 들어온 상황에서 과연 이 점수를 동전 대전 역전반으로 만들어낼 것인지 양곡은 깊이가 있기는 3강이 있는 공격으로, 상대의 필승준인 고혜중 선수가 같이 들어온 상황에서 과연 이 점수를 동전 대전 역전반으로 만들어 낼 것인지 그렇죠. 고진혁 선수가 오늘 두 차례 추루에 성공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상하의 기준은 높이 위쪽의 기준이 지면으로부터 신장이 56.35%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지면으로부터 신장이 27.64% 그런데 이 퍼센테이지를 그냥 선정한 것은 아니고 그가 KBO 리그에서 심판의 콜을 기준으로 가장 많이 선정을 한 가장 많이 들어줬던 범위까지를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상자들이 스트라이크, 볼이고요. 우리가 눈으로 봐도 약간 볼 수 있는 상황이 100%의 볼이다 이렇게 느끼는 것인데 스트라이크가 되니까 그래서 좀 우아하게 생각하는 과자들이 선어차기 때문에 불쌍이 됐다는 거죠? 유광남 선수가 오늘 3타수 무한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엘스 시작합니다. 슈퍼 볼로 시작을 했습니다. 왼쪽이 마운. Website는 이 필승전의 필승전의, 지금 마음 내는 보여준 선수, 또 다른 필승전의 노경원 선수, 이 2투수가 지치지 않고 빨리 한 시즌을 가야되고 또한 지쳐가는 그런 타이밍이 된다고 한다면 대체하는 선수가 반드시 젊은 선수가 나와줘야 되냐. 주장에서 이로운 선수가 묻는다. 그러면 노경원 선수가 나왔습니다. 이 2투수가 다 40이 넘었거든요. 그렇게 해고 기쳐갈 때 문제라는 거죠? 그렇지 사실 지난 시즌 같은 경우도 노경훈 선수가 정말 대단했죠 그렇죠 종류를 보냈던 바로 그 주문의 오프 마지막 경기에서 노경훈 선수가 홈런을 대화영을 했거든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원 볼 투 트라이더 높은 걸 끌어내겠다고 생각하다가 그동안에 계속 높은 걸 스트라이크 잡고 그래서 서류를 해 자식 난승엽 7번 타자 초고 강단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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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이 제가 롯데이 누가 각오 없는 색인데 바다도 잠이 드는데 새 눈에 달린다면 저렇게 바람한다니까 새야 가진 모둠데 새야 어디러 떠나갈까 새야 날 봐도 기웃는데 새야 아니지 마 bab book 휘타 아iyya 아iyya 아iyyo 새야 . 네 번째 톤수는 녹영은 선수입니다. 녹영은 선수는 지난 시즌 참 전바기적인 활용을 펼치면서 45회 복이야 30领대 융 세이플 1.37W H 이 기록이 정말 가능한 기록입니다. 그녀들을 같이 노련한 경기 운영, 바운드에서 투구 간격을 잘 이어가면서 결국은 노련한 선수가 다 승리기 때문에 적게 빠져나가도 괜찮아요. 홀러나왔습니다! 그녀를 공격한 선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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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는